우는 순간 사시네 이게 그렇게 좋아요 접었을 때 모습 어 갖고 가봐요 핑거 더 펴야 된다 와 이거 뻑 가가지고 지금 막 접었다 폈 때 연습하네요 진짜 괜찮지 이거 나 같으면 나도 대형이 더 좋아 이거 뚜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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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중이야 이거 해봐요 그냥 이렇게 이렇게 접었다 뚜껑 닫아봐요 이거 빙어 잡으러 가서 빙어 통하면 너무 좋겠다 겨울에 전부 모습 내 얼굴은 보여요? 네 얼굴 아니야 아니야 해봐 오예 약간 손을 해가지고 한번 접혀요 그렇지 캠핑할 때도 쓰고 낚시 캠핑에도 쓰고 오케이 네 감사합니다 인기짱입니다 좋아 굿